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8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는 시간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2사여서 48장, 49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8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포로되면서의 구출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장에서는 우리에게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지자 2사여로 예표된 그리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48장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하고 폐역한가를 얘기를 하면서요. 이들에 대한 여호와의 이러한 생각, 기회로운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구절 읽어드리면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웃불에서 택하였느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함과 이러한 완악한 상태에서도 요호와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매우 지혜롭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 가운데에 두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고난의 풀무웃불에서 다시 그들을 건져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고 가나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말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12, 13절에서는 우리에게 고레스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20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여기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나오게 인도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바벨론은 하나의 국가 있죠. 하나의 제국이죠.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바벨론은 종교, 종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게시록 17장, 18장에서 보면 두 바벨론이 나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바벨론, 정치적인 바벨론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바벨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바벨론을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BC 40년경에 로마가 이스라엘 주전 40년경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한 것을 역사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러한 정치적으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습니다. 4세기 때 와서 이러한 콘스탄팅 대제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러한 종교인들의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인도자들의 교회 분쟁 때문에 콘스탄팅 대제가 이용해서 이케아 회의를 열었죠. 그러므로 이케아 신경이 그때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다가 그때부터 로마의 정치와 종교의 이러한 야합을 통해서 로마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 59년에는 교황제도가 형성됐죠. 이때 가서는 그야말로 정치와 종교가 로마가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것은 물질적인 정치적인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직 종교적인 바벨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 오늘날 믿는 이들은 이러한 물질적인 바벨론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바벨론에서도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49장에 넘어가겠습니다. 49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걸 말하기 전에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바벨론은 모조품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떠한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는 게시록에 보면 금잔에 가증한 것이 가득하다고 말하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에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즉 우상이 가득한 것이죠. 이러한 종교적인 바벨론에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49장에 보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종으로 여표된 세 인격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선지자와 이스라엘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게시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땅을 회복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입니다. 49장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으는 도다. 여기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기서도 종이 나오죠. 1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종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모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모으는 분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은 선지자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다. 이것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지자 이사야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입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 이사야를 예표한 그리스도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하고 그러셨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지 않고는 하나님을 말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이사야에 대한 묘사에 보면 그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마광한 화살과 같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을 말할 때 이러한 날카로운 칼같이 사람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 8절에 보면 49장에서 말한 기업을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얘기가 언급이 됐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여기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너가 누구입니까? 백성의 언약이 될 만한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가 백성의 언약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언약을 언약으로 삼으셨고 또한 어떤 언약입니까?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땅을 유업으로 주는 이 일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땅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되었을 때 땅을 잃어버렸지만 땅을 회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왕국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왕국은 회복되어야 하는데요. 결국 이 왕국은 세루셀렘으로 완결될 것이죠. 그러므로 땅을 회복한다는 것은 땅을 확장하고 또한 확대한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땅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땅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성전인 간증을 세우기 위해서 왕국 건축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땅으로 체험한다는 것이죠. 땅으로 소유하는 것을 체험한다. 참 말이 어려운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다만 정말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그 땅이 신 그리스도를 확장하고 있다.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장하고 있다는 그러한 체험, 그러한 느낌이 없게 되죠.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할수록 땅이 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장되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결국 9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에게 포로에서 귀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설 4장에 왔습니다. 4장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1절에서 8절까지 음행에 대립하는 거룩회됨입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9절, 10절은 형제를 사랑함을 말하고 11절, 12절은 단정의 행하라고 말하고 13에서 18절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죽은 믿는 이들의 소망, 죽지 않은 살아있는 믿는 이들의 소망이죠. 여기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는 이들, 수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살아남아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 그 말은 살아남아 있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먼저 수고된 자일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남아서 살아있는 자들도 수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사람의 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수고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수고되는데 살아남아 있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수고되는 겁니까? 이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하고 살아남아 있지 않은 자의 수고는 차이가 있죠. 먼저 수고된 이기는 자는 먼저 수고된 초기에 이기는 자들이죠. 그리고 살아서 남아 있는 자들 이들은 나중에 수고된 자인데요. 성경에 보면 개초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를 얘기하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겪고순 등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다. 이 사람들은 시험의 때, 대활란의 때를 명쾌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활란 전에 수고되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살아남아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팔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느냐 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변화되는 이것은 대활란을 끝무렵에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수고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의 수고, 대활란 전에 있죠. 그리고 대활란 끝무렵에 살아남아서 있는 자들의 수고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공중, 구름 속으로 구름 속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초기에 이러한 수고가 되는 어디로 수고됩니까? 이들은 게시록 12장 5절에 보면 삼층천에 있는 보호자로 수고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의 수고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공중으로 우리가 갑자기 변화되어서 수고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무리 수고된 무리가 되도록 힘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